민숙이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집화별로 진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등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게시를 말했습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야구비여 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 가지로부터는 물이 흘러넘치고 그 시들은 많은 물 가운데 있다 그 왕은 아각보다 클 것이며 그 왕국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뿌루가 같다 그들이 원수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박살내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뼈 뚫는다 그들이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웅크리며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우려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의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든 나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게시를 말했습니다 구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문화 신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합의 이마를 깨뜨리며 세세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애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게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견적 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게시를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대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게시를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스 해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베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람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민숙이 25장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돌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무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발버울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원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해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너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너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비누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려라 비누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문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수루의 딸 고수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에게 죽여라 그들이 부월의 일로 인해서 부월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자매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수비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민숙이 26장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여당강 열이고 건너편의 모합 병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루우벤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입니다 루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가족과 헬스론에게서 난 헬스론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루우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3천 7백 30명이었습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 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이불여러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명을 불살라버린 것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무원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가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시무원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만 2천 2백 명이었습니다 가짜손들은 그 가족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가족과 아로세에게서 난 아로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갓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백 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는데 에르와 오난은 가난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가족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자손들은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만 6천 5백 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가족과 야수백에서 난 야숙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만 4천 3백 명이었습니다 스블론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세레스에게서 난 세레가족과 엘렌에게서 난 베런 가족과 앨렐에게서 난 앨렐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스블론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만 5백 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문하세의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세에게서 난 길라 가족이었습니다 길라세 자손들은 이에세를에게서 난 이에세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백엘에게서 난 백엘 가족과 다안에게서 난 다안 가족이었습니다 수델라의 자손들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들로서 그 수는 3만 2천 5백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의 딸은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가족과 구감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만이었습니다 아르세에게서 난 아르 가족과 나만에게서 난 나만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집화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천 6백 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수함 가족의 수는 6만 4천 4백 명이었습니다 아세르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었습니다 브리아의 자손들과는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세레게는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세레 가족들로서 그 수는 5만 3천 4백 명이었습니다 낙달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야세레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가족이었는데 이들은 낙달리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천 4백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내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아세에게서 난 고아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내위 가족은 민미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었습니다 고아스는 아무람을 낳았습니다 아무람의 아내 이름은 요괴베스로서 내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내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눈이 미리암을 낳아주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담할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오는 금지된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이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만 3천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 내 아들 갈렉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소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나며 악재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셀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죽게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오여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